문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기가 어떤 자리였냐 광야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라는 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사실은 소망이 없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오직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고 환경에도 속지 않고 이 자리가 어쩌면 가장 불편한 자리 같지만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도 의지하지 않고 진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문제를 딱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의지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해결할 길로 물질을 줬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도 물질도 아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이블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 오늘 광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에 두셨을까요?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을 돌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다니까요. 한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0년을 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본 것, 들은 것, 겪었던 것들이 전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뭐냐? 애굽 사상이라. 이거를 버리려면 기존에 의지했던 것들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새로 심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가 돼 있어요?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각인된 것이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이에요? 애굽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는 가난한 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다 걸려들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발은 피는 어디 가고 문제, 사건, 환경 속에 튀어나온 게 도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여러분 구원에 진짜 감사가 있으면 그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이들은 감사 대신에 이들에 비해서는 불평이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깨닫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평만 드러났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조금 인간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10개 명이 언제 준 건지 아시겠죠? 그게 광야에서 준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의 색이라고 주신 메시지가 10개 명이라니까요. 그게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싹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99.9% 의 사람들이 다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살아가다 죽었어요. Yes. In the wilderness of 40 years what had been imprinted, rooted and natured had to be discarded but 99% of the people died with those imprints and roots and natured.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99.9% 의 사람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세곱의 것으로 여러분이 각인뿔이 채질되어 있다면 세계보고마 절대 못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난 입국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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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족장들과 장노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 준 메시지가 뭐예요? 그리고 모세를 모든 tribe의 리더들과 성인들과 도로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겠다는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난이 입국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여호수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9.99% 사람들은 다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가난 정복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휴스턴 안디옥계 성도들 렌넌트들 진짜 가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광야는 가난 입국을 위한 준비 시간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가난 입국에 들어갈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하는 시간인데 우리는 이 광야를 거의 통과하지 못하고 모래밥이 다 되어버렸어.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 들어가기 전에 모든 준비를 광야에서 다 준비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보금할 내용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세절기를 포함해서 각종 예배 제사 각종 성막 장막 언약계 전부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가난 들어가서 준비하면 늦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장 열악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뭘 치유받아야 돼요? 이 상처 빨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상처들 많거든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정신 마음 육신 상처 투성이에요. not only the spiritual problems we have problems and scars and our mentally and spiritually and physically 이 상처가 언제 나옵니까? 좋을 때는 안 나와요. 안 좋을 때 나온다니까. 환경이 어려워 봐야 돼. 배고파 봐야 돼. 환경이 어려워 봐야 돼.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살아봐야 돼. when we live with people that are not matching with me. 그럼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자꾸 나타난다니까. and then one by one it will be revealed. 근데 그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but these are surface. that is normal. 감추면 큰일 나요. if you hide it that's a big problem. 여러분 제가 작년에 대구에 조원수 목사님 미션홈에 한 일주일간 같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마약으로 이런저런 문제로 사실은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도 그냥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가 일도 하고 역할을 다 해요. 그러면 거기에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거기에서 이제 상처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발견이 돼야 치유돼요. 여러분 성질 피우라니까 드러내셔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감추었다가 거룩한 척 하지 마시고 드러내시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치유받아요. 싫으면 싫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얘기하셔야 돼. 그런데 그걸로 드러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드러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문제가 없을 수 없죠. You're in the Genesis 3 problem so of course you will have problems. 아니 400년 동안 에고 베이스던 사상과 생각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Of course thoughts and ideas that were placed in the Egypt over 400 years those will be revealed. 계속 있으면요. 결국은 재앙을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라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광야에서 여러분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된 거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을 입국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가난에서 세계보고 말 내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본론적으로 광야에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광야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체험할 게 있는데 그게 세절기 체험입니다. 여러분 출애국기 래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요한 얘기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야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Do you remember Do you remember the repeated phrase when God emphasizes something in Exodus Leviticus Numbers and Deuteronomy 430년 430년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They were completely liberated from the curses of 430 years in Egypt by the blood of the Lamb.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첫째 체험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사실은 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계속 뭘 체험해라? 구원의 참된 감사를 체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체험할 게 뭐였어요? 광야에서 빠져나온 이유 40일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이들에게는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체험하도록 했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식주를 다 책임지셨어요. 그들이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내가 한국에서 작년에 신발 하나를 여기서 사가지고 갔는데요.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한다고 공원을 걸었어요. 그때는 멀쩡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1년도 채 안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밑창이 닳아버린 거야. 아니 메이커 있는 상표를 가지고 있는 운동화였는데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뒤축이 닳아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었던 신발은 메이커보다는 훨씬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땅도 더 거칠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신발이 닳지 않냐고요. 입었던 옷들이 왜 헤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미국에 사신 분들 중에 30년 40년 된 옷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30년 전 미국 올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입고 계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도대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광야를 지낸 동안에 주께서 보호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시자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을 영원한 천국 보호자의 배경으로 여러분을 추수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누구만 갈 수 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알곡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거를 광야 지내는 동안에 계속 기념일을 정해놓고 체험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세 가지 절기를 체험하는 시간들이에요.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들 고자의 배경을 체험하는 시간들 그것을 광야 동안에 여러분이 체험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광야를 그냥 지나지만 마시고 광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가난 입구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네. 네. into the land of Canaan is God's absolute plan. 자 그 가난한 땅에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7족속 31명의 왕들이 가난한 땅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보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왜 그곳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금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What is 때문에 오신 분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있거든요. 어쩌면 한국의 환경보다 훨씬 미국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살다 보면 여기에 적응 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미국 땅에 살게 하셨을까? 여긴 같은 얼굴이 아니고 전부 다른 컬러의 색깔을 갖고 있는 다민족 사회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오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땅은 다시 말하면 7족 속 31명의 왕인 타민족 인종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2,3,7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가난한 땅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바로 2,3,7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3,7 담을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릇을 절대 넓히지 않았어요. 선민 사상에 묶여 있었어요. 여기에 묶였고 완전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로 타민족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계속 전쟁을 당했어요. 전쟁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그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타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하나님의 방법 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3,7 이 그릇을 광야 지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2,3,7 을 살릴 선교센터 이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부터 2,3,7의 그릇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선교센터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난 7족 속 31명을 포함한 그 땅은 수많은 상처로 치유가 필요한 곳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체도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상처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치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부터 뭐가 되어야 돼요? 치유가 되어야 돼요. 치유가 됐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치유가 된 사람은 예배가 됩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와 축복을 안다니까요. 예배 안 되는 사람 공통점 보세요.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요. 딱 자꾸 핑계를 대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에 빠져 있죠. 예배의 우선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런 노예 근성 상처 불신앙을 치유할 참된 예배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치유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땅에 들어갈 우리의 후대들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사실은 출애굽의 비밀을 모르는 후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계보고마의 언약 몰라요. 이들이 서밋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돼야 돼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이것을 훈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레이너넌트들을 RUTC라는 이곳에서 사단의 열두 가지 전략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주신 언약계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성막의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새 절기를 왜 주셨는지 알려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RUTC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레이너넌트들에게 알려야 되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준비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 가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2, 3, 7 치유 서밋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 가지 비밀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열 가지 비밀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곱 레이너넌트들이 이 열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참된 힘이 있었어요. 이걸로 보고 독립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이미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잊었어요.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가장 근거는 뭐냐 말씀임이 힘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있으면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자신과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지 확인해보라니까요. 또 우리는 보이는 현실 문제 너무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현실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걸 본거에요. 요셉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왕이 보지 못한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본거에요. 그러자 바로왕이 한 말이잖아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요셉은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응답은 보이지 않는 반대편에 있다. 길이 막힌 것 같지만 막힌 뒤에 하나님의 교육이 있다. 요셉의 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노예 같았는데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경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정치를 배웠어요. 바루왕에 서게 되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보세요 지금 완전히 응답은 반대편에 다 있었어요. 지금 광야의 모습이 아니라 뒤편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그 광야 속에 지나가고 있었던 요셉은 만나는 사람들을 전부 뭐예요?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원수까지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요셉이 가는 곳에 다 살렸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는 사람끼리 서로 사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살렸다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되면 돼요. When this take place when with Emmanuel oneness take place 그거를 요셉이 고백한 내용이 있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오랜 세월 20년 넘은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 잖아요. 동생을 판 형들은 얼마나 죄책감 에 시달렸 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품잖아요. But 요셉 embraced those brothers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God sent me ahead of you here to Egypt. 당신들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Through your hands God had placed me here in advance so I do not blame you. 여러분 혹시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원인 거라. So if you have adversaries and these are the hands of God 다윗이 그걸 잘 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뭐죠? 전부 하나님의 손으로 본 거라.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고요. 그렇게 평생 쫓아다닐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손 절대 안 댔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낭만 닥터 김사부 알죠? 이 사람은 무조건 살려 살인자도 살리고 깡패도 살리고 사기꾼도 살리고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데 이 의사 손에 가면 무조건 살려 굉장히 보금 정신 아니에요. 보금 앞에 죄인이 어렸어요. 일법 앞에 다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럼 보금 가진 사람은 다 살리는 거야. 이 전도 전도운동이 지금 30년 넘게 이 운동이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저는 유목사님이나 많은 어른들이 목회하시고 사역할 때마다 제가 듣는 게 있어요. 절대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몇몇 분을 제가 이렇게 들었고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하는 거야. 인격적으로나 여러가지 환경을 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밑에서 일해요. 그 사람을 그 어른들이 모르겠냐고 그런데요. 다 품었더라고요. 저는 그걸로 보면서 아 그게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니까요. 보금으로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율법의 눈으로 보면 상대편의 약점이 보이겠죠. 그런데 보금으로 보면요.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 보금의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렘논트에 가는 길에는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어떤 위기였었어요. 어쩌면 많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병 시달리는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야. 다른 걸로 중독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피 흘리는 전쟁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위기 만난 그곳에 답을 준 사람들. 위기를 만날 수 그곳에 보금으로 답을 살렸다. 그리고 이들은 답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위기를 뭘로요? 축복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바로 이게 레이븐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싸워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싸우지 말래요. 어떻게든지 높아지려면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성경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알려줘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가지고 있으면 싸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했던 사실은 엘리사를 여러분 잘 알죠. 우리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더 많음을 엘리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부 모든 현장을 새롭게 창조했어요. 재창조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재창조의 비밀이 무엇밖에 없어요. 절대로 12가지 사탄에 묶인 사람들은 재창조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재창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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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들은 모든 현장에 서밋으로 다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서밋들 보세요. 세상 서밋들의 시작이 뭐예요? 나예요. 하나님 없는 나 그게 서밋이라 하나님 아닌 물질 그게 서밋이라 하나님 없는 성공 그들이 세상 서밋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 서밋의 공동점이 뭐예요? 결국은 계속되는 피 흘림이 반복됐어요. 역사를 보세요. 세상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공동점이 뭐예요? 전쟁의 영웅들이에요. 나라에는 충성 충신일지 모르지만 역사로 보면 이 사람은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이 되기를 원하세요. 영적 서밋은 뭘 갖고 있느냐 보금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된 서밋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광야 황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들은 광야에서 뭘 체험했어요? 세절기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2, 3, 7 치유 서밋에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7, 7, 7 7 여정에 대한 속에서 10가지 비밀을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한번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아마 기도가 더 깊어질 거예요. 일곱 remnant들이 공통점이 뭔가 아십니까? 이들에게는 절대의 비밀이 있었어요.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을 보고 절대라고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뭐예요? 24, 25 영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걸었어요. 그게 이미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보호자의 작품을 만들었어요. And with God's absolute goal, they made the masterpiece of the throne. Remnant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These are the commonalities of remnants. 이 열 가지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And these ten mysteries have to be enjoyed by God's people. 자, 이제 결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 let us come to the conclusion. 어떻게 하면 좋죠? 세 가지를 꼭 명심하세요. 요즘 메시지 계속 나오죠? 삼집중이라는 단어 나와요. 삼집중은 뭘로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삼집중은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여러분이 계속 지금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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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대, 여정, 이정표로 계속 아침, 저녁, 밤에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In the morning, daytime, and night, we continue to enjoy seven parties and seven journeys and seven guideposts. 두 번째, 우리가 주시는 지금 삼응답이라는 단어 알죠? And we know three answers. 삼응답은 한 판이로 뭐냐면 여러분 삶이에요, 삶. And one more, three answers mean your life. 여러분 삶에 문제 없어요? In your life, do you not have any problem? 갈등 없어요? You do not have any conflict? 여러분 위기 없어요? You do not have any crisis?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찾잖아요. But in your life, you find God's given answer. 분명히 문제는 답이 있다. Surely there's an answer for a problem. 갈등은 분명히 뭐죠? 바꾸라는 거예요. Yes, conflict means you have to change. 분명히 위기가 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 있는 거예요. When a crisis comes, that means there's God's plan. 여러분 삶을 계속 하나님이 쓰시게 합당한 삶으로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으로 받으면 돼요. So you need to continually receive answers through your life that God is bound to use you. 그리고 여러분 삶 세팅이라는 단어 계속 듣고 있죠? And we continue to hear three settings. 여러분이 뭐가 되도록 해라? For you to become what? 한마디로 말하면 삶 세팅은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Seven settings mean a vessel.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야. You have to become a platform. 그리고 여러분이 타소 망대가 되는 거야. And you will become a watchtower. 그리고 여러분이 안때나가 되는 거야. And you will become an antenna. 이걸 세팅하라는 거야. And these must be set. 한판을 말하면 이건 우레스의 그릇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And this means a vessel and system. 자, 이걸 언제 준비했다고요? When should these be prepared? 공통점은 광야에서. And these took place in the wilderness. 지금 여러분이 가장 힘든 그 시간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시간. Those most difficult time in your life is the time for you to prepare these three things. 여러분, 광야는 과정이에요. Yes, the wilderness is the process. 지나가는 중이라니까 You go through that. 거기에 영원히 영주하고 거주할 곳이 아니에요. You do not tarry there forever. 어쩌면 그 시간을 여러분, 최고의 기회로 만드셔야 돼요. But turn that into the prime opportunity for you. 출애급한 사람에게는 가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For you to come out of the Egypt, there is a Canaan prepared for you. 가난을 통해 결국 하나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Through the land of Canaan, the Messiah that will save the world will come. 반드시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And you need to go through the time of the wilderness. 통과하려면 오늘 세 가지 비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For you to pass through that, you must remember these three things. 그리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준비하셔야 돼요. And what should you prepare? You need to prepare them. 그게 열 가지 비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And everything is contained in ten mysteries. 이 축복을 우리 모든 휴스턴 안대학교의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bles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휴스턴 안대학 church members will be able to enjoy all these. 기도합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Father God, we truly give thanks to you.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준비해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confirmed that in the wilderness that we go through, you have prepared the prime opportunity and blessing for us.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Individually for a church and a believer and remnants may we enjoy these blessings. 하나님 나라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May we be enjoyed the kingdom of God and the mystery of the throne.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